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%선을 넘어섰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 은행의 대출 금리는 5.24%로 전월 대비 0.07%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가계대출 금리는 0.14%포인트 상승한 5.04%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3개월 연속 오름세인 동시에 지난 2월 기록한 5.22% 이후 최고치입니다. 주담대금리는 4.56%로 전월 대비 0.21%포인트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 역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.